자, 우리 이전 시간에 메소드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메소드는 서로 연관된 코드를 정리, 정돈하는 상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메소드를 할 줄 알면 이제 오브젝트, 객체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 악명 높은 객체 지향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건데요. 당연히 처음부터 객체 지향을 여러분들이 구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객체 지향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 뭔지에 대한 인상 정도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소드에서 객체로 넘어가야 볼 건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서 객체는 클래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같은 내용은 아닌데 클래스는 서로 연관된 변수와 메소드를 그루핑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역시나 정리정돈의 상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또 클래스 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신체에서 이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메소드와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이 도대체 불만족스럽길래 클래스라는 것이 도입될 필요가 생기는가? 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짰던 코드 accounting method 앱을 저는 복사해서 메소드가 아니라 클래스 앱으로 이름을 개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클래스 앱을 연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outline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클립스에서 윈도우, 쇼우, 뷰에서 아웃라인 이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클래스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가지 멤버들 멤버라는 것은 그 클래스 소속의 변수 또 메소드를 멤버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멤버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지금 accounting class 앱이라는 우리의 클래스, 우리의 실행 프로그램에는 여러가지 변수들과 여러가지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accounting, 즉 회계와 관련된 메소드만 존재합니다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에 회계와 상관없는 다른 취직 메소드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another variable 가 있을 수 있고 another 메소드 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돈 계산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짜고 있는 프로그램이 복잡한 프로그램이면 동계산 외에도 다른 취지의 코드들이 막 섞여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메소드와 변수가 막 막 1억개씩 있게 되면 엉망한 진창이 되면서 결국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가 뭐냐? 바로 클래스입니다. 이 파일로 치면 디렉토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클래스인데요. 클래스 클래스 어카운팅 즉, 어카운팅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메소드들 아니 메소드가 아니죠. 저 펠드들 저 변수들을 현재 어카운팅 클래스 앱에 소속인데 컷해서 어카운팅의 멤버로 바꿉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이 메소드들도 컷해서 어카운트의 멤버로 이사시켰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카운팅이라는 클래스의 이름을 앞에 붙여주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를 하지만 구조는 완전히 달라진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결과는 완전히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카운팅에 속해 있는 밸류 오브 서플라이 어카운팅에 속해 있는 프린트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취지의 코드들과 막 뒤섞여도 상관없고 또 프린트와 같이 흔한 이름의 메소드를 사용해도 같은 이름의 메소드들이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클래스만 다르다면요. 자, 이것이 바로 객체 지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클래스에 대한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또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참 끝이 없죠? 예, 근데 이렇게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코드를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중급자가 되면은 작은 코드의 이런 체계를 쓰는 것이 그렇게 비경제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초심자한테는 전혀 경제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중급자가 되면 이런 걸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인스턴스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 다음은 인스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